2022 마마 어워즈,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K-POP의 모범 다반이라 불리는 분들이네요. 단단한 팀워크로 존재감을 증명한 팀이죠. 갓세븐 축하드립니다. 갓세븐이 2022 마마 어워즈,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들 저희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주신지 제가 항상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항상 믿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아가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항상 7명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동받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있어서 이번 산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있어서 계속 갓세븐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가새 여러분, 항상 갓세븐으로서 최선을 받을 테니까 많은 공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저씨. We wish you guys nothing but the best, and this award belongs to you guys. Thank you. Music makes one. Music makes one. Music makes one. Music makes 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